준비해 나 지켜줘 어 이거 이거 못받게 못받게 전령 옆에 내려온 나나 이쪽으로 내려온다 인중이야 뒤에 있을게 옆에까지 신짜호 뒤에 신짜호 1호고 용 1호고 용 용 가면 돼 1호고 용 억지에 깔았으니까 용 가면 돼 그냥 신짜호 무시하고 이거 종재료 강타사용 할 수 있지? 응? 해봐 낙순 찼다잉 좀 뒤로 이거 잠깐만 이거 피아웃도 지우고 뒤로 좀 땡겨줘 뒤로 쭉 와 뒤로 이쪽으로 쭉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쭉 와 내 쪽으로 내 쪽으로 내 쪽으로 올라오라고 내 쪽으로 올라오라고 내 쪽으로 화면을 봐 화면을 봐 아니아니 그냥 이거 다시 딸려가잖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안 딸려가 적 뒤에서 못타게 하려는 거지 어 이쪽 저쪽에서 안 맞게 하려고 아니야 여기여기 응 가자 가자 나 들어갈게 아이고 하하하하 전 다 비쌍하게 죽었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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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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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